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든 데다 빌라를 떠난 사람들이 아파트만 찾으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 서울 전셋값, 벌써 11개월째 상승세입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 나왔습니다. 성 기자, 이 서울 전셋값 한 달에 1억씩 오른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시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0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에 54주 연속 올랐던 것에 이은 역대 네 번째로 긴 연속 상승 기록입니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상승 전환에서 1년 가까이 우상향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성동구에 위치한 한 단지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셋값은 11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 경우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셋가격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성동과 노원, 강북, 광진, 은평 등이 0.1% 넘게 오르면서 약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강남과 마용성에서 맴돌았던 온기가 외곽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서울 전셋매물 씨가 마르고 있다는 건데 현재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서울의 매물 품귀 현상이 심각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셋 매물은 약 2만 9천여 건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 전셋 매물이 2만 건대로 내려온 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의 단지에서 매물이 0건인 경우도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셋집이 공급되는 양보다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최근 1년 새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 4천 가구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입주 물량이 21% 감소한 수준이고요. 또 서울의 적정한 신규 공급은 3천 9백 가구 수준인데 최근 3개월간의 신규 입주 물량은 월별로 1천 건을 하회했습니다. 신축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아파트 선호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전세대출이 이자만 내기는 하지만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부담이 될 텐데 이렇게 치솟는 전세값이 감당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 낮은 이자에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로 우회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매뿐만이 아닌 전세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 자금 관련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전세집에 살던 사람들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체결된 전세 계약 중 갱신 계약만 35%에 달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8%포인트 늘은 수치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같은 전세값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맞습니다. 전세 시장이 100% 실수요 시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공급 물량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결정된다는 건데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 전세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전망지수는 110.8을 기록했는데요. 전세값 상승을 점치는 시각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 금리가 급등해서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면 전세 수요가 일부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금리의 유지 혹은 하락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